에이 펄이 에이 펄이 오늘은 짬 포켓보스턴인데 오늘과 옛날에 다른게 나왔죠 근데 또 요거 또 요거 옛날에 나온다 좋겠다고 했잖아 자 오늘 나올지 한번 뭐지 음 또한 끝에 닿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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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카이로도 또 고기 아, 참 자, 친구들 친구들 내가 이거 왠지 이게 안 나올 것 같다 또 옛날처럼 그래서 오우 또 눈별이가 눈감껏 어딨어 우와 친구들 요거예요 한 번, 둘, 셋 뭐야 오우 아 아 아니 흐 여러분, 먹었겸 또 요거는 안쓰더지죠? 맞나? 뜯어지네 요거는 좀 그렇지, 친구들 저녁 뭐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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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 어셉 저녁 필리콜라 이거? 우와 필리콜라 필리콜라 괜찮아요 필리콜라 음 음 음 음 친구들 이거 해서 준비했어요 이거 맛있는거 이거 일단 뒤에 보고 그걸 마치는거에요 자 은별이는 없어질게요 은별이는 없어질게요 은별이가 다 푸는거에요 친구들 은별이는 왼쪽거 갈게요 하나 둘 셋 우와 이거 다시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포켓몬다 와 대박이다 이거 은별이가 할머니께서 강아지를 키워요 근데 할머니에서 자는게 아니라 놀란거 자 잠시만요 안보이시나요 안보이시나요 방아지에요 자 저거 과자를 줬어요 먹어봐 뭐지 여기 던져줄게 던져줄게 자 근데 왜 친구들 왜 이게 뭐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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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 코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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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맛있게 먹으려고 잘 먹다 잘 먹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